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부동산 정보 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요.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. 2호선, 9호선 함께 교차하는 당산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. 오피스텔의 가격은요. 약 3억 4천 3백만 원에서 3억 4천 8백만 원 예상되네요. 오늘 대표님과 오피스텔 집중해보려고요. 오피스텔을 주목하시는 영등포구. 영등포구의 당산동 가져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.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? 진짜 이제는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가장 정말 낮은 아파트 하위 20% 가격이 그렇죠. 거의 뭐 4억 대에 육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는 뭐 한 6억 이하도 이제 거의 뭐 30% 미만이다 보니까 정말 씨가 마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제 아파트 쪽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 너무 어렵다. 그리고 또 아파트 쪽에 전세가도 지금 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투자의 대안이면서도 또 뭐 거주의 대안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아파텔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구조는 뭐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 그 건축허가는 이제 오피스텔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보고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그래서 아파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똑같죠. 아파트하고 구조 뭐 여기 생긴 거는 똑같이 뭐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거실 있고 욕실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역세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요즘 지하철역 주변에는 정말 너무나 번화하게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들인데 자 그런데 지하철역세권 안에서도 자 이왕이면 그렇죠. 이왕이면 지하철역이 하나 지나가는 것보다는 두 개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. 그런데 그 지하철도 어떤 지하철이 지나가느냐가 이제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서울 안에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황금노선이다 황금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자 서울 안에서 두 개의 황금노선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가 2호선이에요. 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선 열차다 보니까 서울 시내 안 지나가는 곳이 없습니다.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2호선 라인 안에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.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9호선이 되겠습니다.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을 출발을 해서 마곡 또 일자리 많은 곳이죠. 여기에다가 지금 여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남을 지나가서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들썩들썩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죠. 그렇죠. 그러면서 강남에 잠실 또 한복판을 지나가서 지금 이제 강동까지 이어지는데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환승하기가 좋은 데다가 자 9호선은 또 좋은 게 뭐냐. 바로 급행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 타면 뭐 강남까지도 정말 여의도에서 한 뭐 두세 정거장이면 갈 정도로 너무나 가깝게 돼 있잖아요.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호선하고 9호선이 서울 안에서는 정말 황금 라인이다. 누구나 얘기를 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서울 안에 이렇게 2호선과 9호선이 더블 역사권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. 바로 한 군데인데 그게 바로 당산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당산역 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겠는데 이 당산역에서 도보로 그냥 걸어서 3분이 조금 더 걸리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황금 역사권이 되겠고요. 자 여기에다가 이슈가 또 크죠. 지금 3대도심 영등포 정말 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. 이번에 뭐 그 매매수급지수가 이제 나와 발표가 됐는데도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00을 넘어서서 지금 다들 정말 대단하다. 뭐 지금 매수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서남권 쪽 특히나 지금 영등포나 양천 이런 또 뭐 목동 이슈가 있으니까 또 목동은 또 그렇겠죠. 자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영등포가 이제 종로와 강남과 영등포 이렇게 3대도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지금 뭐 강남하고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많이 성장이 돼 있지만 영등포는 이제 3대도심으로 막 크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개발 이슈들도 뜨거운 곳이 되겠습니다. 자 또 하나가 영등포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바로 그 안에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여의도 이렇게 또 난리난리내 바로 그렇죠. 파크원이라고 하는 지금 뭐 누구나 지금 한강 왔다 갔다 저 건물 뭐야 할 정도로 가장 높은 그렇죠. 지금 여의도 안에서 또 69층 그러니까 63빌딩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지금 또 큰 빌딩이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. 두 개동에다가 지금 또 현대백화점에다가 지금 페어멘트 호텔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이 파크원이 이제 정말 다음 달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주변이 지금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 그런 이슈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. 자 또 여기에다가 지금 당산 쪽은요. 서남북권 산업벨트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당산동 양평동 물래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어서 이곳에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. 자 그러면서 마곡과 또 뭐 그 계양테크노밸리라든지 또 부천대장지구 이쪽도 많은 산업단지들로 들어오고 있거든요. 자 이렇게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이어지는 선안권 산업벨트의 핵심이 되는 곳이 또 바로 이렇게 2호선과 9호선으로 이어지는 당산역 주변이거든요. 자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연결 집합점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. 자 지금 당산역이 더 이슈를 받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 하나로 그냥 네 맞습니다.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한강이 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바로 그 한강 지금 바로 옆에 이야 정말 그래서 한강에 대한 그 가치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집이거든요. 더더구나 지금 여의도 지금 국회의사당 그 지금 축구장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죠. 여의도가 이렇게 바로 가까이에요. 그래서 여의도 가까이 있으면서 한강 축에 있는 그런 아파텔이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와 여의도와 한강 바로 가까이의 오피셀이네요. 여러분 이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요. 그 대안책으로 아파트 예명 아파트라고 불리는 오피셀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 그럼 영등포 그쪽 오피셀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자 일단 뭐 그 여의도 영등포 마곡 김포공안 이 직장인들 풍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. 더블 역사권 한강변의 주거단지의 투자 같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가지고 있는 투룸 풀퍼니시드의 아파트 같은 오피셀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 서울 웬만한 곳은 다 지난다는 핵심 노선인 2호선과 9호선이 함께 교차하는 곳인데 그럼 이런 지역의 오피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? 자 뭐 정말 한강축이라고 10억 20억 넘으면 못하겠죠. 3억 4천 3백에서 3억 4천 8백 신축인데요. 전세가 한 3억에서 3억 1천까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3천 3백에서 3천 8백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이렇게 영등포구에 여의도가 가까운 곳에 오피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래 전화번호 021-3153-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입지 좋은 오피셀을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. 자 그럼 유의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지 좋은 곳의 오피셀이라고 하지만 주의할 점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자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현장을 저는 뭐 꼭 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아까 그 뭐 한강 그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. 자 그러면 정말 한강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지금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투자 쪽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그 실거주하는 게 아니죠.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의 어떤 그 시선을 바라볼 때 그 내가 집주인 수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 시선에서 바라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정말 여기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뭐 슬리퍼 신고 뭐 영화도 보고 슬리퍼 신고 직장도 가고 또 슬리퍼 신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번화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보고 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고 야 서울 안에서 지금 어디에 지금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게 만만하게 정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데들은 보통 우리가 뭐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어디에 가도 뭐 그렇죠. 자 그러니까 이왕 내가 소액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. 이왕이면 아 여의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. 아 내 집 옆에 한강이 흐르면 좋겠어. 아 이왕이면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아파트 구조의 아파테리였으면 좋겠어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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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